순정 같은 일체감으로 고급스런 느낌, 차량을 더욱 웅장하게 드레스업 할 수 있는 AP 튜닝 그릴 추천합니다. 순정 그릴이 지겹다면 AP 그릴로 변화시켜 보세요. 이번 차주님께서는 저의 매장에서 AG 바디 키 세트와 하단 그릴 등을 풀 튜닝 하셨던 고객님이세요. 차량의 색다름을 연출하고자 AP 그릴을 화이트 색상으로 깔맞춤 하셨어요. 이번 고객님처럼 저의 매장에 장착하러 오신 후, 다음 튜닝 때 재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고 계시며 재방문 감사드립니다. AP 그릴 장착을 위해서는 전면 범퍼를 전체 다 탈거합니다. 범퍼의 탈부착 작업은 차량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작업하시길 권장합니다. 밋밋한 그릴에서 멋스러운 북미 수출용 그릴로 더욱 특별하게 업그레이드되며, 화이트 컬러의 그릴로 장착이 된 모습을 보니 색다른 카니발 KA4 차량을 보는 듯하죠. 대원지 프렌드에서 그릴을 장착하시는 차종의 그릴망을 서비스로 함께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P 오토 파츠 그릴의 색상은 크롬, 다크 크롬, 블랙, 화이트 4가지 색상이 있으며, 차량 컬러와 차주님들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AP 그릴과 AP 하단 그릴은 세트가 진리죠. AP 제품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며 정말 멋지죠.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 외에 다양한 제품, 사이드 스텝 바디킨, 빌스콘티, EP 튜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카니발 KA4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AP 상하단 그릴 다크 크롬이 장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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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